아이고 잠겼다 잠겼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지금 김남길 배우 여기 지금 장사 안 해요? 아니 장사하긴 하는데 제가 잠깐 문 닫았어요 저 전염무기 얘기를 한 프로인데 카메라 몇 대만 들어와서 좀 찍어도 될까요? 괜찮아요? 카메라 많이 안 들어오고 영업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촬영해도 되겠죠? 안 되면 나가고 아니 오늘은 좀 조용한 때라서 오케이 오늘 사람이 오늘은 연휴 마지막에 없어서 좀 들어와도 된대 카메라 어서 들어오세요 손님 많아주면 알아서 빠지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와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렇게 글 봐 연예인 사인이 아니네 아니 일반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아 진짜? 다 비연예인이야 맛있으니까 저기 쓰고 간 거네 네 일단 여기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? 저희 같은 경우는 갈치조림하고 옥두막으로 드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 조림을 매콤하게 드세요? 아니면 안 매콤하게? 열혈사제1 때 열혈사제1 때 무슨 시상식인가 뭐 내가 사해봤을 거야 김남길 뭐 그때 대상 받았나? 어쨌든 그때인데 암성이 아이돌 암성이 나오는 거야 관객 속에서 근데 그게 팬들은 알지 이런 알죠 알죠 내추럴한 모습을 알지 알지 잘 알지 그리고 그게 거짓말하게 사실 별로 이렇게 성향상 잘 안 느껴 내가 뭐 없는 거를 끄집어내서 막 있는 척을 하고 그런 게 잘 와 진짜 좋다 아 뷰는 남자들한테 너무 강요한다 어디 어디에? 비양도가 여기 있대 저 섬 얘기하는 거야? 저 큰 게 비양도 여자랑 와야 저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사실 그래 우리끼리는 남자들끼리는 별로 남기라도 비양도래 그래 그러고 알지 일단 갈치조림에 대한 것들이 꽂혀있어 오 아우 정갈하게 나오네 정갈하게 김치 봐라 이건 절대 산 김치 아니에요 완전 있는데 있어 근데 ificar 신기치 아Ma 맛있다 으아아 너무 자 뒤에 되게 고소하다 김치 미쳤다 되게 시큼해. 진짜 맛있다.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어머니. 아 게스트 먼저. 감사합니다. 그래 갈치가 좀 이런 사이즈여야지. 어떤 데는 무슨 괴물 같은 게 나오잖아. 그래 맞아. 그런 게 씹을 건 많은데 은근히 풍미가 없어.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해 주십시오. 맛있어. 그냥 양념이 맛있어. 잘 먹기 너무 네오 vão 이야, 매운 것 중에도 이렇게 고춧가루 향이 느껴지는 게 난 좋거든요. 식당은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됐는데 처음에는 다른 메뉴랑 여러 가지로 했어요. 그런데 여러 가지 하니까 힘들더라고요. 점차 점차 메뉴를 줄여서 조림하고 구이만 딱 저 혼자 하기 좋게 저만 하기 좋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. 한림수협에서 중매인 하시는 분이 직접 갖다 주셔서 신선하죠, 다른 데 보다. 반짝지근하면서 뒷맛이 약간 매콤하지. 끝맛도 그렇게 비듬고 이런 것도 없네. 난 이 정도의 매콤함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거든. 난 이게 적당하게 많이 맵지 않고 안 매운 것도 아니고 끝에 이렇게 탁 살짝 살짝 올라오는 게 맛있어. 근데 은근히 갈치조림집 중에 이렇게 매콤한 양념이 은근히 없어. 달하다. 달짝지근히 많아. 진짜로. 갈치 좋아하는데 갈치집 데려온 것도 진짜 운명적이다. 진짜 갈치를 좋아하는데. 생선 중에 제주도 쪽에 갈치가 유명한 게. 수온이 딱 맞대. 갈치들이 서식하기가. 따뜻해져도? 응. 갑각류나 작은 생선들이 많잖아. 얘네 먹이도 많고. 갈치들이 딱 살이 도톰하게 올라가지고. 맛있을 때다. 살기 좋은 데 찾았는데 잡아먹는 거야? 어휴 예쁘네. 거기 다 먹었어? 아니 이거 하나만 퍼는데 나? 다 퍼. 다 퍼. 원래는 갈치조림은 내륙에서 70년대만 해도 유통이 힘드니까. 싱싱한 갈치를 잡아다가. 이제 말린 갈치를 올린단 말이지. 유통이 힘드니까. 듣고 있어? 그러니까 말려서 올리면 갈치가 생물보다 맛이 없을 거 아니야. 내륙 음식이었다 원래. 이게 유통이 좋아져서. 누구랑 얘기하니? 나 지금.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있어. 진짜 부드러워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젓가락으로 집기가 힘들 정도로 부드러워. 푸서져. 근데 이게 막 푸석푸석한 느낌이 아니야. 그렇지? 부드러워. 어떠세요? 너무 맛있어요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뭐예요? 계란말이인데 여기 찍어 드셔도 되는데 제가 좀 늦게 들었구나. 양념 비법은 좀 하나 얘기해 주셔야 되겠다. 내가 딱 좋아하는 매운 맛이거든. 뭐 평범해요. 다 거의 비슷해요. 근데 물염만 사용해요. 간장도 들어가고. 생강을 저희는 갈아가지고. 술에다 절었다가 이제 생강술 사용을 해요. 그리고 고추장을 안 넣어요 저희는. 고춧가루만 사용해요. 특별한 양념은 조금 더 넣었는데 그거는 제가 비밀. 영업 비밀이라 그거는 그것까지는 못하고요. 이거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. 그래서 일부러 퇴치하고 위를 안 끓인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야 먹었어? 아직. 우와. 맛있어? 계란말이를 또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맛있어? 계란 안에 뭐가 있는데? 계란이랑 새것 Hans 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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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n! ождsted же 그렇죠. 우리 지금 옥돌국이 손도 안 댔어. 옥동고기가 있는 줄도 몰래 까먹었는데 옥동고기도 유명한 걸 텐데 생선계의 갑이래 맛있어요? 담백해 지금 흘리는 거 보니까 애기네 안은 흘렸어 여기 미안한데 손에서 나중에 냄새나고 생각 안 하지 그런 거 같아 그런 따지면 이걸 어떻게 먹어? 다 뜯어 먹어요 껍질 와 얘 진짜 잘 먹는데 와 너 먹방 왜 안 해? 응? 먹방 왜 안 해? 먹방? 할 생각은 아예 없었어 하긴 먹방을 해도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할 거 아니야 맞아 얘가 먹을 때는 되게 집중을 하는구나 날 보지를 않아 당황스러울 정도로 땅만 보고 있어 아니 형 이거 먹느라고 아니 좋아 좋아 진심이지 이건 이 양념 무조건 비벼야지 맞아 볶음밥 해야지 이거 볶음밥 해야지 이거 맛있어요? 맛있어? 맛있어 너무 맛있어 탄수화물 넣고 거의 싫어할 수가 없어 맛있지? 네 맛있네? 고춧가루 맛이 너무 맛있어 그래 맞아 여기에 따라 하셔야 돼 이렇게 네가 맛있게 비벼잖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옥돔을 얹는 거지 담백하니까 굉장히 담백하거든 고소하고 이렇게 아 이걸 이렇게 넣어 올려서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조화가 있지 찐하다 후 여러분 chi 갈치만 있을 때보다 밥이 있을 때 양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져 맛있다 사장님 저희 계란말이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? 감사합니다 양념 맛있어 뜨거워 이 동네 바보가 왔어 얘 이런 애야? 뜨거워 넌 이런 애였어? 그냥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되게 차가운 줄 알겠어 난 되게 그런 애인 줄 알았어 도시적이고 막 와 나 왜 인지 알았지? 너무너무 탐나는 캐릭터인데? 와 뭐 더 먹을 게 없게 싹 비웠네 그렇죠 배가 안 찬 것 같으니까 더 먹을 수 있지 지금? 먹을 수 있어 왜냐면 딴 데로 안 가면 밥을 또 시킬 것 같아서 그래 진짜 넘버원이야 넘버원 칠근했던 캐릭터 칠근한 캐릭터 칠근한 캐릭터 샤넬 칠근한 캐릭터 칠근한 캐릭터 칠근한 캐릭터 칠근한 캐릭터 채널S 해치근한 캐릭터 balloon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